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이죠. 오늘 보니까 제가 웬만해서 특정인을 이해하기를 안 하는데 신문에 보니까 단순 만남 억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마 모델을 모델하고 찍은 사진이 이렇게 나왔네요. 한 오래전에 만나던 한 분이 사업을 자식들한테 물려주면서 언론에 인터뷰나 이런 것을 자주 노출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자식들한테 당부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업가는 회사 성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기에는 셀럽 유명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가들은 회사 성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거든요 매출, 이익 그리고 주가 이걸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미국의 톰모델 지지 하디드와 만난 사실을 공개했다. 지지 하디드는 모양이죠. 정용진 부회장은 미국 뉴욕의 한 식당에서 지지 하드디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게시물의 내치연들은 억척 단순 만남과 방문이니까 억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뭐 이것도 이제 돈이 크게 들지 않는 sns를 통한 그런 마케팅이다 이렇게도 뭐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제가 논평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제가 뭐 사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한테 뭐 특별할 이야기는 없죠. 그러나 내가 논평하는 거니까 논평하는 사람들은 삼라만상에 대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논평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뭐 지금 신세계 여러분들 경영성과가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온라인이 대세를 차지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쿠팡하고 이런 격자가 확대가 되고 그리고 특히 이마트 여러분들 주가가 지금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이해보니까 바로 오늘자 기사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주가가 여러분들 안 올랐으면 그랬던지 보시게 되면 코스피에서 가장 싼 주식이다. 이마트 6년 만에 주가 15%급 등 6년 만에 여러분들 아주 크게 오른 한때 한 30몇만 원까지 간 모양이네요. 그런데 회사 주인이 주주지 않습니까 주주들이 이마트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지금 계피를 다 보고 있거든요. 이마트에 투자한 2만 851명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39%인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전체 투자자의 98%가 이마트에 투자를 해가 손실을 본 겁니다. 물론 온라인이 대시회가 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여러분들 주주들이 뿌리나 있는 겁니다. 수익 중인 투자자는 100명 가운데 2명만 수익을 택한 겁니다. 주가가 한참 내렸을 때 저가 매수에 성공한 사람들만 2% 2%만 이익을 보고 있고 98%가 여러분들 이마트에 투자를 해가 여러분들 손해를 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뭡니까 뭐 sns 이렇게 막 올리고 하면은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욕만 그냥 바가지로 듣는 거죠. 이거는 참 중요한 겁니다. 이마트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98%가 엄청난 손실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경영성과가 여러분 이유야를 불문하고 아주 안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뭐죠 뭐 sns나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좀 기분이 나쁜 거죠. 밑에 보니까 욕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은 이 지금 바로 하루 이틀 전입니다. 신세계 건설이 대구 수성구에 이게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은 70% 정도가 분양이 돼야 손익 분기점을 넘어서게 되는데 신세계 건설이 이제 야심 적으로 건립한 수성구의 고급 아파트가 초기 계약률이 20% 됩니다. 2월 28일 날 여러분들 기사입니다. 초기 계약률이 20%다. 그래서 대출해 준 그런 회사에서 이렇게 그것을 전체를 공매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대구 수성구의 후분양 아파트 빌리브 헤리티지 미 분양 물량 121가구는 최근 공매로 넘어갔다. 분양률이 17.12%밖에 안 되고 신세계 건설이 공급한 빌리브 루센터 빌리브 라디체 분양률도 다 부분 30%에 못 미친다. 그렇게 하면 또 신세계 건설에 또 돈을 여러분들 지원해야 되니까 계열사들이 또 나서 가지고 돈을 대야 되니까 그럼 그 계열사들 또 주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지 않습니까 공매가 결정된 빌리브 헤리티지는 대구의 강남으로 불린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기사가 나가니까 대구 계신 분들이 코멘트를 남겼거든요. 대구 빌리브 헤리티지는 시장가 2배가 넘는 분양가에 비해서 시설이나 입지가 아무런 이점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팔릴 거라고 예상한 신세계 건설이 망하려고 몸부림친 겁니다. 이 또땀배 돈님도 아마 내가 보인 대구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인데 1억짜리를 3억에 파니 분양이 되겠습니까 정용진이 이마트를 경영한 결과는 한때 이마트 주당 주가가 32만 5천 원까지 갔는데 지금은 8만 원 겨우특거리한 수준에 폭락한 것입니다. 손대는 사업 족족 신통치 않고 이마트 경영도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겁니다. 주가는 반토막. 그래도 좋다 이거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의 인생 저렇게 사는 건 뭐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경영령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롭게 진출에 성공한 예가 없다. 물론 뭐 스타벅스는 본인이 성공을 시킨 거겠죠. 이마트 시총이 쿠팡의 20분의 1인데 이런 인스타그램 할 경향이 있을까 사소에는 하락길인데 본인은 SNS에 함이 절깃고 있네. 매사 조신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앨런 머스크 같은 테슬라의 오너도 SNS를 많이 하니까 경영성과가 좋을 때는 그 SNS도 다 여러분들 마케팅에 도움이 되고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경영성과가 이런 바닥을 치고 이마트에 투자한 이름도 주식투자자들의 98%가 손해를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오너되는 사람이 이렇게 이름데 SNS에 열을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열을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가 뭘 잘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사업가는 무조건 뭐죠? 매출, 이익, 신사업, 그다음에 주가 이걸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럼 그 자체의 재미를 못 느끼면 여러분들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걸 하면 되니까. 그래서 보면서 제가 오랜만에 회사 성적이 좋으면 그래도 참 쉬면 쉬면 저런 것도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할 건데 회사 성과는 완전히 바닥을 그리고 있는데 또 엊그제 바로 신세계 건설이 그냥 완전히 대구에서 죽을 쓰고 있는 이야기를 본 차에 이마트 주가가 여러분들 바닥인 차에 본 거에 정용진 부회장이 그런 SNS에 글에 올라오니까 내가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사업은 목숨 걸고 해도 잘 될까 말까 하는 겁니다. 이세들은 그런 걸 잘 모를 겁니다만 바닥을 쳐가지고 회사가 완전히 기로에 이런 선 경험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배우기가 힘든 거니까 그런 건 하긴 뭐 자기 돈 가지고 한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이마트 주주들이 98%가 손해를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이든 간에 목숨 걸고 해도 될 동 말동 하지 않습니까.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